직무역량 중심 취업 컨설팅 센터 수환재의 임송아입니다. 오늘 저희가 다뤄볼 기업은 아주 매번 하반기 때만 나오지만 모두가 정말 들어가고 싶어하는 기업 중에 하나인 대한항공에 대해서 다뤄볼 텐데요. 대한항공이 정말 몇 년 전부터 굉장히 이미지가 좋았음에도 약간 탈도 많고 사건 사고가 좀 있었던 기업이라서 좀 굉장히 더 유명세를 타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대한항공 채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항공은 하반기에만 채용이 진행되기 때문에 2019 하반기 채용이 아니라 2019 채용이라고 제가 이름을 한번 달아봤습니다. 일단 연봉부터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연봉은 대졸 신입 초임 기준으로 4,500만 원 정도입니다. 간략하게 지금 진행 중인 직무라든지 그리고 사업 분야에 대해서 막 우선 간략하게 알아보면 여객, 운송, 화물, 정비 제조 그리고 기타 영업 이렇게 나누어 놓았습니다. 이따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객하면 여객? 그러면 고객들을 상대하는 건가? 하실 수 있지만 사실 고객들을 상대하는 건 운송 파트고요. 여객 파트에서는 내가 예를 들면 대형 여행사와 계약을 따서 뭐 땡땡 신입, 채용된 사람들의 연수를 해외로 보낸다든지 이런 식의 영업을 하는 거고요. 운송이 이제 직접적으로 고객과 대면하는 그런 영업 분야, 사업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화물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대형 화물을 비행기를 통해서 운송하는 것들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정비라는 것이 우리 대한항공의 기기를 정비하기도 하지만 뭐 저렴한 LCC라든지 아니면 조금 규모가 작은 이런 LCC들의 비행기를 받아서 정비해주는 그런 사업도 펼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조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기도 하고 아니면 외주를 받아서 제작만 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항공기를 제작하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영업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산업 관련 이슈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기업이에요. 뭐 토론, PT 같은 것들을 1차, 2차에서 본다는 건 잘 아실 텐데 그게 막연하게 낙태에 대한 찬반론, 뭐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항공산업 이슈가 나오기 때문에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항공 관련 이슈들을 최대한 많이 알고 면접을 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서에서도 마찬가지죠.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 채용설명회를 가면 이렇게들 많이 말씀을 하실 거예요. 저희는 순환근무입니다. 특정 직무에 국한되어서 업무를 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실 때 직무에 대한 이해도보다는 개인 역량에 대해서 많이 봅니다. 라는 말씀을 꼭 인사팀에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합격을 하시는 분들을 봤을 때 내가 직무에 대한 어떤 목표가 뚜렷해야 거기에 적확하게 맞는 역량을 구체적으로 잘 어필할 수가 있다 보니 내가 그래도 우선적으로 하고 싶은 직무를 정하시고 거기에 대한 세부 역량을 구체화시켜서 작성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항공산업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지식도 함께 나열하시면 굉장히 좋겠죠. 단, 인사팀에서 말한 대로 순환으로 보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난 이분이 아니면 절대 다른 부서로는 일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식의 강한 어필은 좀 지향하시는 게 좋겠죠. 어쨌든 여러분께서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는 항공산업 이슈들을 굵직굵직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CC의 고급화 많이들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LCC는 어쨌든 로우코스트라고 해서 저가형 항공기, 저가형 항공사를 의미하는데 실제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과 큰 차이가 없지 최근에 LCC들이 굉장히 고급화 전략을 하고 있죠. 고급화 전략이라고 하면 좌석 사이의 간격을 넓히는 것 앞, 뒤 그리고 좌우도 마찬가지겠죠. 간격을 넓혀서 조금 더 편리성을 제공하는 것 그리고 또 기내식 같은 것들도 예전에는 선택할 수 있도록 했는데 기내식을 무조건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라든지 혹은 LCC의 비즈니스 혹은 퍼스트 클래스들을 도입을 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LCC와 국내 항공기에 대한 차별화가 많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알아보시고 그렇다면 지금 국적기인 대한항공이라든지 혹은 아시아나가 어떤 노력들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런 질문은 그리고 이런 현상은 꽤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거기 때문에 그냥 수박 겉탈기 식의 지식만 가지고 가시면 너무 뻔한 답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인사이트를 가지고 여러분께서 깊이 고민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굉장히 이슈 중에 하나가 운송, 화물 분야에 대한 사업이 적자가 난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수출 수입을 최대한 안 하는 거라는 거는 여러분께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수를 활성화한다라는 건데 이 보호무역주의가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되다 보면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보내고 받는 그런 물품의 수가 줄어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특히나 요즘에는 시장 경제가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물품을 운반하는 수요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는 아무래도 운송료 부담이 크기 때문에 운송료를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매출폭이 줄어들고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사업 분야를 상당히 축소한다는 기사를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내가 면접에 가서 저희가 사업 분야를 축소하지 않을 수 있는 굉장한 솔루션이 있습니다. 이러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이 사업 분야를 축소함으로 인해서 매출이 감소한 걸 어디서 끌어와서 매출 규모를 올릴 수 있을까 혹은 다른 사업 분야를 영위함에 있어서 비용을 절감해서 영업이익을 높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따가도 잠깐 나오겠지만 대한항공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좋지 않은 이슈들을 직접적으로 면접에서 물어보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의 이미지 개선 혹은 대한항공의 이미지가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때 임직원으로서는 여기에 어떻게 대처하실 것이고 본인들은 실제로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요 등등에 대해서 굉장히 자주 물어보기 때문에 준비를 해 주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공 공유 경제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택시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최근에 타다라든지 아니면 우버는 물론 우리나라에서 안착을 못했지만 그리고 카풀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택시 유사 사업들이 과연 적법한 것인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이슈와 논란이 되고 있고 실제로 그런 적법에 대한 이슈가 논란이 됐다는 건 택시 업계의 매출이 감소를 했다라는 것일 겁니다. 그럼 대한항공의 입장에서도 항공기가 공유 경제화된다. 혹은 항공 분야가 대한항공에서만 혹은 LCC 등이 직접적으로 출항을 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 개개인이 내가 예를 들어서 전세기를 가지고 있다. 그럼 참 좋겠죠. 어쨌든 그 내 전세기를 내가 안 탈 때 일반 사람들 혹은 내 친구들에게 공유해 주겠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반인 대상으로 C to C가 활성화가 되면 당연히 매출에 악영향을 미치겠지만 이게 이제는 기본적인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항공기에까지 머지않아 적용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를 미리미리 고민하는 그런 것들도 필요할 것 같고요.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활성화가 안 됐기 때문에 영어가 좀 되시는 분들 혹은 요즘에 번역이 잘 되어 있잖아요. 외국 그런 외신 같은 것들에서 보도된 것들 혹은 외신에서 인사이트를 가지고 낸 기사들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 훨씬 더 남들보다 전문적이고 고도화된 면접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사지 않습니다. 이 운동 너무 잘 아시죠. 근데 어쨌든 일본 항공표를 사지 않으면 대한항공에서는 일본 취향 노선들을 상당히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매출이 감소되겠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혹은 지금 당장에 예를 들어서 일본 불매운동은 언젠가는 가라앉을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 어쨌든가 국제정세에 항공은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 것인데 이런 것들에 그때그때 우리가 조금 더 안전장치를 해주려면 어떤 것들을 해야 할까요. 이런 부분까지도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가 지금은 계속적으로 지속이 상당히 생각보다 오래되고 있는 이 일본 불매운동에 대해서 매출 감소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도 고민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류세, 기름값에 대한 인하가 종료가 된 거 아시죠. 그러면 어쨌든 기름이 세금을 많이 먹인다라고 하면 기름을 써서 비행기를 띄우는 항공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출혈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유류세 등은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증권사 같은 데에 취업하실 때 환율 같은 것들은 달달달 외우고 가셔야 되는 것처럼 유류세 혹은 기름값의 등락은 정말 철저하게 잘 외워서 가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무 환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환 근무고 순환 근무 후에 직무 배치가 될 수도 있고 직무 배치가 된 후에도 또다시 이동을 하는 경우들도 덜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한항공은 스페셜리스트를 원한다기보다 제너럴리스트를 원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면 업무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라는 건 기술직을 제외하고는 일단 대면 발권 업무로 거의 무조건적으로 배치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운항 관리라든지 아니면은 등등의 일반 추가적인 특수 직무가 아니라면 그리고 그 특수 직무들도 마찬가지고요. 웬만하면 대면 발권 업무부터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고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굉장히 고객 응대가 좋다라고 하면 그 업무로 쭉 지속을 하실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대면적으로 좋은 이미지 그리고 좋은 인상 그리고 부드러운 스피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기업입니다. 그런 것들 체크하시면 좋겠고 교대 근무를 합니다. 그러니까 비행기가 아침 6시, 5시에 출발할 때도 있고 정말 밤 11시, 12시에 출발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리고 외국에서 넘어올 때도 시차가 있기 때문에 정말 24시간 대기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교대 근무다라는 것도 염두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신형기를 구입한다. 어떤 신형기를 구입할지 혹은 구입할 때 금액을 조정한다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노선 관리가 있죠. 신규 노선을 취향하는 것들에 대해서 영업을 하겠죠. 예를 들어서 베트남에 있는 하노이 공항이다. 거기에 우리가 신규 취향을 한다. 혹은 우리가 노선을 늘린다. 라고 할 때 그 공항 관계자와 직접 딜을 하시는 거겠죠.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국어에 능한 혹은 특정 국가의 언어에 능한 사람들을 자주 채용하는 것은 여러분께서 워낙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여행사 영업들도 직접적으로 하죠. 그래서 너희가 이런 패키징을 기획할 때 우리 노선을 사용해줘. 우리 대한항공을 사용해줘. 라는 것들에 대한 영업을 직접적으로 하시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요즘에는 수화물 같은 것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직접 지상직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과 소통을 한 후에 그분들께서 직접 짐을 들어서 컨베이어 벨트로 옮겼던 그런 것들 보셨을 텐데 이제는 자동 수화물을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죠. 그래서 내가 기기와 소통을 해서 직접적으로 수화물을 넣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서비스에 대한 기획도 여객 파트에서 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송인데요. 운송은 고객을 직접적으로 응대하고 발권을 한다라든지 그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상직과 상당 부분에 겹치는 부분이 많은 직무입니다. 그리고 프로모션이라든지 매뉴얼 관리 이런 것들도 하는데요. 예를 들면 고객을 응대할 때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지 말고 안녕하세요? 라고 하세요. 예를 들자면 이런 고객 응대 매뉴얼을 관리한다든지 아니면 고객 서비스를 할 때 혹은 대한항공 프로모션 예를 들어 대한항공 가을 추가 할인 대한항공 추석 맞이 할인 이런 것들에 대한 프로모션을 기획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여행사를 끼고 발권을 하기도 하지만 대한항공 홈페이지에 가서 발권을 하시기도 하죠. 혹은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기획한다든지 이런 프로모션을 기획하는 파트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케줄 관리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상직 분들이 10분이 있다 혹은 승무원분들이 몇 분이 있다 이렇게 혹은 화물 운송이 이러이렇게 있다 했을 때 너가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는 오전 끄무 수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야간 끄무 이런 식으로 그런 스케줄을 조정한다라든지 이런 다양한 업무들을 운송 파트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물 같은 경우에는 인천터미널에 있는 수출 화물을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관리라는 건 우리에게 수화를 맡긴 제조사에서 잘 도착을 했는지 이 도착한 것 내에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언제 어떻게 보낼 건지 보냈으면 잘 도착을 했는지 이런 모든 수화물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물류 관련 전공자들을 상당히 선호를 하겠죠. 그래서 내 전공 혹은 내 역량이 어떤 직무에 가장 잘 맞는지도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사업 기획도 합니다. 예를 들면 반도체 운송 화물 OO 패키지 라든지 해서 B2B 영업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사업을 기획해 보자라는 거죠. 직접적인 영업을 하기도 합니다. 보통 보시면 비행기로 간다는 건 가장 고가의 운송법을 사용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고부가 가치 아까 말씀드린 전문 의료기기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송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지금 굉장히 화물 분야가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다시 반도체가 이제 다시 공급량이 좀 줄어들어서 수요가 확증된다고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다시 화물 운송량은 좀 늘어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추측이긴 합니다. 그리고 기타 영업에서는 기내식 기판 영업이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기내식을 영업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항공에서 대한항공표 비빔밥 기내식을 만들었는데 이걸 정말 배달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기내식이라는 건 기내에서 먹을 수 있도록 제작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 식당에서 파는 음식과는 좀 다르겠죠. 보관도 그렇고 뭐 여타의 것들이 다를 텐데 이렇게 기내식 제조 레시피라든지 기내식 직접 제작해서 예를 들면 데우기만 하는 되는 상황으로 제작을 해서 이걸 예를 들면 LCC라든지 혹은 해외의 어떤 기내에 직접적으로 영업 및 판매를 하는 겁니다. 기판은 면세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내 면세품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LCC항공사의 직원인데 우리가 면세품을 샤넬에 가서 디올에 가서 우리 면세품 이만큼 주세요. 일일이 영업을 하기는 쉽지 않겠죠. 그래서 카트라고 해야 될까요? 미는 거 아시죠? 여기 면세품이 들어있는 이 통 자체를 대한항공에서 사다가 그 기내에서 영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내 면세품 같은 거 잡지 평소에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대한항공과 이스타 이런 식으로 똑같은 잡지 똑같은 상품이 들어가 있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것이 이제 대한항공에서 납품을 받아서 판매하는 그런 기내 물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술직인데요. 기술이 이제 정비 제조이고 그 다음에 화물사업본부에서도 기술 분야에 대한 인볼브를 굉장히 높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리튬 배터리 사건 아시나요? 리튬 배터리 혹은 예를 들면 우리가 많이들 쓰는 이런 워치들 같은데 리튬 배터리가 들어있는데 이 물질이 기내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기내에서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건 폭발을 일으킬 위험이 있는 그런데 굉장히 IT가 활성화가 되면서 우리가 정말 듣도 못한 전자기기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지식으로는 이 제조 물품을 만들 때 어떤 물질들이 화학물질들이 혹은 여타의 물질들이 어떤 기술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모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잘못이 아니고 그걸 운송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항공법에 대한 어떤 교류나 커뮤니케이션이 없어서 결국엔 그 어떤 제조 물품을 실어서 운송을 했고 이게 항공법 위반이라서 엄청난 액수에 벌금을 물었던 이런 경우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을 항공사에서 좀 더 잘 만지기 위해서 법무팀도 그렇겠지만 여러 가지 이공계 학도들을 각 분야에서 여러 가지 채용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검수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굉장히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비 제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 자사, 타사 기기를 정비하거나 제조해서 납품하거나 아니면 항공우주라고 해서 항공기 부품 제작을 직접적으로 기술 개발을 하거나 이런 분야도 하고 있지만 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활성화가 가장 덜 돼 있다. 보통 이제 원하실 때에는 아무래도 정비 제조 쪽으로 좀 어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채용 절차는 서류 전형 다음에 토론 면접을 봅니다. 토론 면접 후에는 이렇게 쭉 서서 각자가 약간씩의 인성 면접 같은 질문을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채용이 어느 정도 걸러지면 PT 면접을 보는데 PT 면접은 정말 PT의 모를 작성하는 이런 것은 아니고 3분 동안 서서 발표하는 겁니다. 주제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발표하는 거고요. 그런 뒤에 그 PT에 대한 혹은 나의 개인적인 부분에 대한 인성 질문이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영어 면접을 실시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이제 최종 임원 면접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인성 면접 위주로 완전히 이루어진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한항공에서 예전에는 문과 계열이라든지 아니면 어문 계열 그런 상경 어문 계열의 지원자들을 많이 선호를 했습니다. 혹은 정말 이미지 좋은 사람들 위주로 선호를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IT를 조금 더 한국 분야에 접목하자고 하는 욕심 그리고 정비 제조 등에 대한 조금 더 기술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가 있기 때문에 20계열 분들을 상당히 선호하는 쪽으로 많이 예전보다는 좀 관심이 옮겨지고 있고요. 그리고 대한항공에서는 좀 학벌을 본다. 뭐 이런 썰이 있는데 일단 서류 전형에서는 굉장히 많은 규모가 일단은 합격을 합니다. 거의 70에서 80% 정도가 합격을 하시고 그 뒤로부터 이제 걸러질 때 인상이라든지 학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부분은 조금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라는 게 정말 저의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채용 특징을 좀 보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류 통과는 정말 다 붙였나? 할 정도로 서류를 굉장히 많이 합격을 시키는 편입니다. 그래서 대한항공 면접 같은 경우에는 1차 토론 면접 실시할 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빽빽하게 치러지는 그런 양상을 보실 수가 있어요. 물론 하반기 한 번만 채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여러 인재들에게 기회를 주어서 정말 훌륭한 인재들을 우리가 뽑아가고자 하는 그런 열정에 대한 노력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사실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커트라인이나 제한이 없진 않지만 좀 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대한항공에서 채용을 할 때 걱정은 이런 겁니다. 그냥 한번 써봤나? 여행 좋아해서 그냥 썼나? 사실 대한항공의 직무자가 된다고 여행을 많이 가는 건 아닌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민이에요. 그래서 합격을 시켰는데 다른 본인이 정말 희망하는 분야 예를 들어서 문과 계열인데 CJ의 어떤 마케팅이라든지 20계열인데 SK나 삼성 같은 반도체 이런 데 그냥 가버리면 어떡하나 이것들이 채용 절차에서 계속적으로 하는 고민입니다. 물론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항공 전문 분야의 직무를 전공한 분들이 있죠. 항공대나 그런 대학을 나오신 분들을 선호를 하긴 하지만 그런 분들만 뽑는 건 아닌데 그런 분들은 오히려 그분들이 원하는 직무가 따로 있죠. 운항 관리라든지 관제사라든지 이런 쪽으로 거의 채용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사실 일반 분야에 채용을 했을 때 이 사람이 과연 항공을 정말 하고 싶은 분야인지에 대한 고민과 검증을 많이 한다. 이런 것들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토론 PT뿐 아니라 1차, 2차 면접을 보실 때 인성도 같이 꼭 준비를 해 주셔야 돼요. 정말 어떨 때는 자기소개해 보세요. 라고 질문을 할 때도 있습니다. 기본적인 자기소개, 대한항공 지원 동기 꼭 항공 분야에 종사하고 싶은 이유 이 세 가지 정도는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고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고객 대면 업무이다 보니까 이미지가 당락의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자사의 부정적인 이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질문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부드럽게 넘어가실 수 있도록 답변 연습을 많이 해보시고요. 시사 이슈 관련 질문이 상당수입니다. 일단 토론 PT 같은 경우에 그렇고요.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문들 역시 굉장히 딥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준비를 철저히 할수록 점수가 높아진다. 그리고 외국어 면접을 실시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좋지만 당연히 글로벌한 업무이기 때문에 영어는 당연히 잘하면 가점이 많이 되겠죠. 이런 것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토론 면접 예제, PT 면접 예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비행택시 상용화에 대한 성공 여부, 면세품 구입, 그 면세한도 증액에 대한 찬반, 그리고 좌석 간격이 넓으면 넓을수록 편의성은 향상되지만 수익성은 감소하겠죠. 이런 것에 대한 최적 점에 대한 본인의 의견, 보호무역주의가 자사에 미친 영향, 자율주행 항공기에 대한 본인의 의견, 이런 것들 나왔었고요. 이게 토론 면접이 뭐가 문제냐면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대부분 말을 안 할 경우들이 많습니다. 정말 붙고 싶고 뭐라도 얘기는 하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 잘 몰라서 팀원 전체가 한마디도 안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나부터도 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잘 모른다 하시면 일단 어떤 화두를 던져보세요. 자율주행에 대해서 그럼 일단 우리가 아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선 우리가 비행기에 대한 것은 잘 모른다면 자동차 자율주행에 대해서라도 어떻게 얘기를 나눠보시면 어떻겠어요? 라든지 이렇게 화두를 던지거나 소통을 하려는 열정만 보여주셔도 아마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조를 좀 잘 만나는 게 좋은데 예전에는 복도에서 조금 조끼리 이렇게 얘기를, 의견을 나누고 가고 이런 것들도 하셨었는데 요즘에 그런 것들 웬만하면 다 하시고 그래서 못하게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주의를 하시고요. PT 면접 같은 경우에는 매출 중대를 위한 IT 활용 방안 신규 취향지에 대한 광고 문구 제시 그리고 원가 절감을 위한 실질적인 방법 이런 정말 현직에서 고민하는 것들을 PT 면접으로 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사 이슈 대한항공 산업과 직무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정말 수반돼서 여러분께서 전문적인 인사이트가 많이 보여질수록 점수가 상당히 높아진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가고자 하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막연히 여행 많이 갈 것 같아서요. 비행기 값 싸다 그래서요. 그냥 여행 재밌잖아요.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정말 가고자 한다는 열정과 의지가 있으시다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게 여태까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러면 쓰지 말까요? 이런 건 아니고요. 시사 이슈라든지 거기에 대한 인사이트를 내는 건 여러분께서 그동안 꼭 이 분야가 아니라도 다른 분야를 지원하시면서 계속적으로 익히셨던 것들 계속적으로 트레이닝 하셨던 것들이기 때문에 이걸 항공 분야의 국한에서 조금 더 침도 있게 해보자 라는 의지만 가지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정말 많이들 모릅니다. 내가 항공 분야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 본 적이 얼마나 있으시겠어요.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있는 선에서 평균보다만 조금 높아지자 라는 생각으로 철저하게 여러분 나름의 준비만 하셔도 훨씬 옆에 있는 지원자들보다 차별화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전형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1차 붙고 조금 더 노력해서 2차 붙고 조금 더 노력해서 3차 붙고 이런 절차를 한 단계씩 밟으면 언젠가 최종 합격이라는 통보를 받으시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고요. 정말 자신감 있고 그리고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시는 거 중요하니까 긍정적인 자세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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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